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병호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또 잘 이해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반복하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이 총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제도의 제도의 완성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없애인 것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만들 때마다 철저하게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선거인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투표하고 달리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하면 이제 스캐너가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이미지로 보관되는데 그거를 여러분 즉시 삭제하도록 그렇게 내부 규정을 고쳤습니다. 지금은 뭐 30일이지만 30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거 무효소송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나라에서 모든 증거를 다 인멸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 제도가 채누리당하고 여러분 자유한국당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이런 대통령 하에서 채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황우여 씨하고 김무성 씨 때 여러분들 사전투표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사전투표제도 이런 본격적인 그런 조작은 2014년 선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야무지게 사전투표를 조작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선거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열 몇 번 했을 겁니다. 조작을. 윤 대통령 지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2020년도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됐으니까 윤 대통령 지하에서 네 분의 선거에서 모두 다 동일한 방식을 사용해서 사전투표 득표 조작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는 저는 100% 부정선거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자유 우파 진영은 권력을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이 갈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가신 대통령이 좀 중심을 잡으면 되지만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천상정치검사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부풀리고 있는 죄도 깔아뭉길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의 이익이 되면 윤 대통령은 전혀 기대를 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층 인사에게서 여러분들 투표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이런 국민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여러분들 글고 진실을 밝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이전도 조작이 있었습니다. 2012년 여름 선거를 제야 hn위원회 분석한 전수분석조사를 보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당시는 국외 부재자 투표 지금의 제외국민 투표를 무재배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권력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겁니다. 그거를 아는 여러분 정치인들은 그냥 앞에서 쫙 까라앉아가 여러분들 그냥 바둑이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왜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의 부정선거 수법은 선거가 단순한 것처럼 치극히 이름들 간단 명료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사전투표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전국에 쑤셔 넣는 겁니다. 경합지역에선 좀 많이 쑤셔 넣고 그걸 사용할 때 전산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총선의 여러분들 바로 전산 프로그램은 서울 경우에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하신 투표자 3명당 1명 3플러스 1 경기 일부 지역은 3플러스 1을 사용했지만 경기 전체는 4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4명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만들어 더블당 후보에게 대한 겁니다. 인천에는 5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오신 5명마다 한 표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부산도 여러분도 5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북도에서는 3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온 3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나머지 지역은 4플러스 1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규칙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기 이전 상태에 진짜 사전투표 득표소하고 득표율을 모두 다 복구하거나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고 그리고 이 조작을 커버하기 위해서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해서 표가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표를 잘 투입하기 위해서 관내 사전투표함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행랑식. 봉인투표지를 검정식으로 만들어서 때도 표시가 안 나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으로 된 떡궁하고 여러분들 밑에 천으로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 다 표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지역선관위 산화로 여러분들 표가 이동할 때 개수가 전혀 안 됩니다. 몇 사람이 표를 찍었는지. 실제 사전투표단위를 전혀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이 선거 방법을 지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존속되기가 어려울 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대만은 사전투표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거는 보통 평범한 시민들 선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두 눈으로 모든 선거 과정을 감시감도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선거가 대만 선거입니다.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사전투표가 없고 투표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개표를 합니다. 만 4천 개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게 되면 두 시간 안에 여러분들 모든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은 대만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만 4천 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되면 한 3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투표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대만은 철저하게 분꾼화된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중앙집중화된 투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교회든 뭐든 모든 조직이 중앙집군화되게 되면 부표하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어서 부표한 상태가 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여러분 다 알아차리고 각성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일당이 지배하는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체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109석 정도 여러분들 109석은 또 시민들이 각성을 해가 여러분 당일투표에 뛰쳐나왔기 때문에 개헌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총선 같으면 여러분들 70석 80석을 여러분들 꿇어 앉힐 겁니다. 그 좋은 자리를 왜 여러분들 국힘당이 함께 주는 겁니까 노예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10실 반으로 모든 노력을 여러분 어떻게 좀 이 문제를 뒤집어야 되는가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자들은 전혀 이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고 일초극발의 이름들 위기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완전 조작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토요일을 맞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상세한 집중해부를 한 것은 오늘 오신 분들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선거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다른 시사 주제를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경보음이 울리고 위기에 대한 경고가 있을 때 정신을 차려 가지고 여러분들 대비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참정권이 박탈당해 가지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 살겠습니까 참정권 여러분들 빼앗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분들 뭡니까 악랄하게 보통 국민들 수탈하겠습니까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과 남한의 차이가 뭡니까 선거의 차이입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권력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한 체제인 겁니다.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정말 한국은 앞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온 사방 이름들 칙칙하고 어둠으로 쌓이더라도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 돼야 되고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여러분 국권을 상실해 가지고 국민들이 노예로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남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니까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일 또 준비해서 내일 어김없이 오전 5시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성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